이쪽 담은 저 뒤에가 왕이기업이 하수인들이 살아요.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전부 담을 헐어버리고 독을 갖다가 던져서 개를 죽이고 독가스를 풍기고 대문간에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이렇게 돌담을 다 헐어버려요. 이쪽 보세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게 담을 담을 하면 이제 이 유리병을 깨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거 몇 번을 헐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제 골육지책으로 이렇게 유리병 조각을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지금 덜 허물어요. 이거 몇 번째 헐었는지 몰라요. 몇 번째 헐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싸서 이제 이래 놓은 거예요. 헐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. 헐지 않은 것은. 헐지 않는다면 그대로. 저 밑에 다 헐어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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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